어... 뼈다구로 눈구멍을 쑤셔! 버섯이 여기 있어. 버섯을 따자. 버섯을 따자. 버섯을 따자. 다 땄어! 네 것도 따줄까? 아, 여기 있구나. 아, 미안해. 오른쪽으로 가면 집집집이래. 어, 누가봐도 함정같이 생겼어. 어, 근데 걸려보고 싶어. 이건 어떨까? 안 되네? 이... 이건 어떨까? 안 되네? 될 줄 알았지. 이렇게 대충 이렇게... 대충 무빙을 치면, 어? 이렇게 말이야. 안 되네. 넘어가고... 넘어가고... 누가 봐도 늪지대 느낌인데... 어, 들어가고... 잘 가고... 잘 가고... 어, 어... 주인공아, 우리가 대신 미안해. 아니야. 결국엔 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거야. 자... 아! 아니야, 나 방법을 알았어. 그래, 나무를 떨어뜨리는 거야. 깨달았어. 그래. 나도... 나도 이렇게 생... 으악! 흐하하하하... 흐하하하... 흐하하하... 미안해... 흐하하... 미안해... 흐흐... 흐흐... yet? 어쩌라는 걸까 이거를 설마 앞으로 가서 이거를 떼 앞에 놔 떼서 앞에 놔 떼서 앞에 놔 떼서 뭐 이런 다리가 다 있노 뭐 이런 다리가 다 있노 왔다 하이파이브 쫄려서 밥을 못 먹겠다고? 괜찮아 언니가 스무스하게 클리어 해줄게 쫄지마 쫄지마 들어가 들어가 주워 아니 손 주워 아 정말 일단 불 피우고 이거 잡고 스무스 개나 좋다 아니야 한 번만 더 묻어 묻어보래 믿어봐 한 번만 더 믿어줘 한 번만 더 믿어줘 침착해 침침착해 침착해 침침착해 그래 오늘 오른쪽 자물쇠가 지금 마녀가 목에 걸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독약 만들어서 죽여야 된다고 초면이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잔인한 게임이야 이 게임은 유교걸 뒤집어지는 소리 어쩔 수 없어 유교걸도 유교보이도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살인 대단 PHY 이렇게 타락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다 있게 열려라 에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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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에엣 에엣 불께하고 지나가보라고? 오케이 그럼 허락해 주는 것인가? 야! 불께하고 지나가보라고 한 녀석 나와! 5분동안 벽보고 손들고 있어! 한 번에 가자 어? 무슨 소리야? ituation 어? 어? 나의 몬스터 나의 몬스터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의 몬스터 나다 내가 악마다 나의 몬스터